알았다. 내 그리 조치를 하마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, 전하. 직서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내가 비밀로 하긴 했다만, 저자들이 분명 상황을 파악하려 들 것이다. 예, 전하. 이미 윤원영 대감은 물론이고, 대비마마까지 소인이 전하께 직서를 전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옵니다. 뭐야? 전하께서 소인과 만나오신 일로 공경에 처하실까 심려가 되옵니다. 옹녀야. 예, 전하. 이제 어마어마까지 다 아셨다니, 너에게 가해질 위협은 더 클 것이다. 해서, 해서 난 널 궁인으로 만들고 싶다. 널 궁인으로 만들고 후궁첩지를 내려서 널 온전히 내 곁에서 지키고 싶구나. 네가 윤태원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나영 씨 망설여지긴 한다만, 네가 저자들에게 칼을 맞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것을 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구나. 내 뜻을 받아다오. 전하, 전하께서 소인을 아껴주시는 마음은 감흡할 따름이오나.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무어라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.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. 물론 너의 안위를 생각하면 내 하루빨리 널 내 곁에 두고 싶지만, 쉬운 결정이 아님을 내 잘 알고 있다.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거라. 예, 전하. 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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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